지금 시작하는 중 7호 5호 7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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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호 9호 9호 그럼 나는 몇 점이야? 너는? 나는 네가 이럴 것 같아? 네 60이? 네 7호 8호 9호 백, 하나, 둘, 셋, 넷, 사십 원, 사, 사 백오십 원 사십 오 원 사십 오 원, 사, 사 백오십 원을 내가 딴 거야 엄마? 나 청담도 했잖아 그러면 오백 원 딴네 그래? 그럼 오백 원은 엄마가 나한테 줘야지 오백 원은 뭐 줘? 얼른 주셔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 진짜 쑥스럽구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백 원을 제가 땄습니다 오백 원 야 오백 원 와 여기 엄마 10원짜리? 10원짜리요 100원짜리지요 어디 그냥 속이면 안 돼 야 어 맞다 오백 원 오백 원을 땄습니다 어이구 자 엄마가 한 번만 더 해봐 이긴 사람은 이거 하는 거지 아니요 한 번만 해줘 원래 이긴 사람은 응 응 내가 그 대신 아주 응 잘하시네 우와 선수네 어이구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걸 그럼 우리가 뭐 우선 만나려 했는데 저거 버스 문에 끼어갖고 손톱 다친 게 아직도 오래가네 저거 그래 떼 놓고 어이구 깔았습니다 그가 아니라서 나는 이거는 저비서도 이거요 저비서도 여덟짱 갖고 열 짱 갖는 거야 응 되게 웃겨 암튼 이렇게 또 두 번째 판 한번 또 레이스 불타는 레이스를 엄마 나한테 돈 딸 거 같아 이를 거 같아 딸려고 하는데 딸려고 하는데 못 따갔네 딸려고 했는데 못 따갔어 응 알았어 한번 해봅시다 얼른 하나 더 구매해 또 자, 시작하겠습니다